렛츠고 난 따라 노래해 길부리 끝을 줄래?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남극 북극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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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너를 어쩌냐는 거야 를 봐도 내가 더 생각난다는 거야 음 어쩌냐는 거야 조금 건방 젖었네 노래가 저쩌냐는 거야 조금 건방 젖었네 노래가 저쩌냐는 거야 너 말고 저스트 6개월만 이후 저스트 6개월만 이후 왜 6개월일까 이거 뜨거웠어 이거 뜨거웠어 이거 뜨거웠어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도 계좌가 가능하고 애니원이요? 어 애니원이요 렛츠 헤버 굿타입 렛츠 크랩 어우 뜨겁다 어우 왜 우리 아직도 여기? 저스트 서퍼 나 이름 왜 성민이? 우린 고민이 형이라 되시는 거 아닌가? 나 아마 I'm sorry I'm sorry 노래로 제목이 만세라는 노래 만세 만세라는 노래 와우 만세로 만세로 하지만 나는 아직 25살 성민이 땅을 보고 계속 올랐지 정상까지 많은 시간은 뭐란듯이 어슬렁거리는 달걀을 보았나 야 내가 뒤통수만 봐도 충분히 확 느껴지는 얼굴 안 봐도 이게 어색함이 없는 멋있다 프리롤 두 마디 두 마디 앞에서 두 마디 앞에서 두 마디 앞에서 이건상 신 깨두리 크리키킹 개 신 깨두리 키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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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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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한 노래 개브리키킹 어 민아 예 대표님 그냥 하라면 해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전 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넣어서 아예 뒤에서 날리는 걸로 갈게요 70만? 그 다음에 좌팬으로 20만 넘길게요 20만 지금 나한테 잡힐 수 있어 3 2 아 아 오 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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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아니 왜 아이스크림을 하해 아이스크림 메모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지혜 두 번째 세 번째 줄 화가 나면 벽에 얼굴을 박지혜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쥐에 화가 나면 벽에 얼굴은 박쥐에 콩치박쥐 콩콩치박쥐에 뽕짱은 바로 지금이야 뽕짱? 브로님 커리어 하나 더 늘었네 PD님 이건 내 커리어에서 빼주세요 하하하